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올해 28살이에요. 아 진짜 동안이다. 올해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일찍 데뷔를 해서 28살. 언니. 언니. 큰언니. 저 막내. 올해 20살 됐어요. 20살. 아 좋겠다. 그래서 우리 같이 클럽을 가기로 했는데 아 진짜? 사실 너무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 이제 20살이 됐다고 해서 나 진짜 깜깜걸렸거든. 그러면 언니가 큰언니? 큰언니? 아니 만언니? 언니. 그냥 언니 하자. 큰언니 하잖아. 이름을 부른 언니로 하자. 승헌언니. 하라언니. 근데 그게 원래 제일 친한 느낌인 것 같아. 승헌언니. 하라언니. 수현언니. 아 수현. 수현언니? 수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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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것도 아니야 이거 뭐야? иц. 우와. 역시 예쁜 친구들하고 오니까 서비스가 온다고 해서. 아오. 처음 경험해보는? 역시. 그걸로 얘를 찍고? mutta얘를 찍고. 또 얘를 찍고 진짜. 이것 왜 이렇게 예쁘게 드세요? 왜 이렇게 예쁘게 드세요? 글쎄요. 그냥 예뻐서 그래. 그런거야. 그냥 예뻐서 그래. 유족하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왜 그래? 힐링 힐링 근데 진짜 그렇지? 예쁜 거 보면 막 기분이 좋지? 맞아요 약간 아우 기분 좋아 맛있어 왜 그래요? 아우 기분 좋아 아니 맞아요